그 반동이 작고 파워가 약한 총은 그만큼 어 클로킹 해지될 위험이 적어요 아 그래요? 아 큰 총도 안풀려? 적의수총 같은 것도? 아 근데 다는 에너지가 틀리는 거구나 반동에 따라 다는 에너지가 틀려지는 거구나 애들이 하나씩 계속 와요 죽을려구 여기 시즉 덤이 되겠는데? 애들이 계속 오는데? 무 아니야? 어 이제 뭐 저거 또 이상한 것도 있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다 체크해놔요 자 저향전 아 에너지 좀 채우고 시프 폭탄 야 야이씨 네 방만에 한 방만 쳤어 이씨 자 자 자 자 자 어 쟤 죽었는데 어 잠만 저거 그거 아냐? 야 너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시기 그 거시기 아니냐? 그 거시기 거시기 같은데? 그 거시기 거시기 같은데? 아 잠깐만 일단 시프 좀 줬구요 HMG 같은데? 그쵸 HMG 어 이 안에 있었구나 시프가 그쵸 HMG 저거 HMG 뺐죠? 참 살살 들어가서 난 내가 오고 있는지도 모를걸 암만 보고 앞에 그 누가 오나 그 고개만 숙이고 그렇게 HMG 쏴보려고 어떻게 자세종 잡고 있는데 내가 바로 옆에 있거든 아유 오오오 아 누구였네? 근데 다 죽었죠 애들 이네네 없죠? 어 한 명 더 있는데 어디? 여기 어딘가에 한 명이 있어요 어 여기도 HMG 있네 저기도 시프가 있네 왜 이렇게 무기가 많지? 불안하기시리? 이렇게 무기가 많으면 왜 불안하냐면 무기가 많으면 무기가 많은 만큼 예 애가 있거든요 그만큼 사용할만한 애가 있거든요 저 정도로 사용해야 죽일 수 있을만한 애가 있어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가봐요 야 HMG 파괴력 정확도도 어느정도 돼요 위도 이쪽으로 가는건가요? 어 이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왔는데 흔들흔들 걸렸잖아 이게 아무 이유없이 흔들흔들 걸리진 않을거란 말이야 야 이게 주인공이 이쪽으로 오면 흔들흔들하게끔 스크립트를 짜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된거에요 뭔가 반응이 있는 쪽으로 가야지 예 맞게 가는거야 나 네로의 길찾는 방법이죠 어휴 어휴 아프다 예 논리적이고 싶은 네로입니다 하지만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예 가끔 바나나 들고 총이 나간다며 예 총을 쏘고있는 네로를 볼 수도 있는데 하핳ㅎ 불, 너만나기 참 힘들다 이쯤에 저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길을 모르겠어요 잠만 이렇게 쫑버리고 적이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적을 찾아라 아니면은 뭐 이런거 있는 곳으로 가면 되던가 이 위를 점프해서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 아 이렇게 아 이거 계단 만들어놨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라고 계단이구나 아니 계단이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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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이 있군요 아 나는 이게 층층이 쌓였길래 이걸 점프해서 올라가라고 해놓은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긴 가든일줄 알고 알고보니 계단이었어 어 체크포인트에 도달했대요 자 중간중간 에너지를 채우고요 언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없는 상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에너지를 채워야돼 웬 정소리 근데 총으로 쓰면 이거 깨지나? 깨져 끄딱 꺼네 어 적들이 있나본데 총 쏘니까 거파이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목표 확인됐대 목표 확인됐대 주위를 끌래요 그럼 나 열심히 싸우란 소리 아니야 야 야 왜 한대 안죽어 너 야씨 야 너 방탄복 어디서 샀어 야 혜첨 1대를 막을정도면은 박향 방탄복이 아주 그냥 엄청 튼튼하단소리인데 마시멈 암호 혜첨을 버리고 혜첨이 들면은 이런거 못 먹어 자 적을 좀 탐지해보죠 자 저기가 목표고요 자, 저기 먹을 거 있구요 저기도 뭐, 뭐냐 이거 왜 목표가 두 개지? 아 중목표가 지금 두 개군요 연료 집적소를 폭발해 탄약 집적소와 연료 집적소를 둘 다 폭발해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? 하긴 내가 C4 네 개 있으니까 그걸로 던져가지고 뿅 해서 뻥 터치 드리면 될 것 같아요 C4 한 대 맞고 안, 뭐 안 터지지는 않겠지? 어 헬리콥터다! 헬리콥터! 야 너 헬리콥터 일로 와봐! HMG하고 한 번 상대를 해보자 야 거기 앉지 말고 아 잠시만, HMG와 헬리콥터의 한 판 대결 보고 싶었는데 아 보고 싶은 게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체크 체크 어 여기도 있네 다 체크했나? 아 저기도 있어요 어 왜 이렇게 많아? 저기도 있어요 전술적 요소 저격! 어 저기 저기 저격총 있나보다 여기 저격총 있다고 하는 것 같죠? 저격이라고 되어있는 겁니다 그럼 저기 가야지 저기 가서 저기 좀 얻어야죠 자 에너지 좀 채우고요 자 다 체크했나 일단 보고 안 체크하네 이렇게 벽에 대고 보는 게 훨씬 잘 보이기 때문에 벽에 대고 보는 게 더 좋아 저기 직접 보면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 사물때문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그건 다 시작하는 것 같고 더 이상 없죠? 좋아요 HMG 들고 일단 한바탕 버려줄까요? HMG 들었으니까 HMG 들어갔는데 그냥 가기는 좀 거시기 뭐시기 하잖아? 오호 아 저기 두명 아 저기요 야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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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MG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적용용이 아니라고 어 다 쐈다 됐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겁나게 갈겼는데 예 한 마리 죽었습니다 책이래 lchmg 150발 써서 이 전쟁에서 사람 한 명 죽으려면은 보통 총알에 300발 써야 된다고 그랬나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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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HMG 150발 써서 한 명 죽였다는 건 예 굉장히 명사수예요 지금 명사수지 이제 구석에 들어가자 이렇게 채우고 하하 여기 저격증이 있을 거야 어 너희들 뭐하니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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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다운 하하 하하